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멋지고 행복하고 좋고 위대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뼈 아프고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그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주는 거 그 사람이 믿고 힘들고 그 사람이 이런데도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을 그 아픔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여러분 진심으로 나 혼자서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도인이야 진심으로 그 말을 못해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도인이고 두 종류죠 전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올라와 내 자식을 이렇게 보는데 엄청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어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사랑 대신 주는 게 있어요 학원에 보내주고 돈을 주고 옷을 사입히고 이런 걸 하죠 사랑을 줄 수 없어서 그게 에고의 슬픔이야 또 하나는 사랑은 올라오는데 그 사랑을 인정을 못해 너무 막 수치스럽다고 느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내가 널 사랑해 하면 니까지께 뭘 날 사랑해 또는 니가 나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이럴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되게 냉정한 애고였어요 여러분 근데 요번에 오는 아기들이 지금 냉정한 애고 옛날에 나의 냉정함을 보는 것 같아 사랑이 많으면 냉정해요 나는 내가 되게 되게 싸가지 없고 나쁘고 미운 애고라고 생각했거든 못난이 삼형제 보면 왜 내가 못난이 삼형제 얼마 전에 그렸어요 근데 그 맨 끝에 있는 애 이렇게 처키같이 생긴 애 있지 걔가 맨날 얘가 나네 맨날 이랬어 사랑하는 자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뼈아파서 그래서 미운 나를 차라리 인정하고 미움을 막 쓰고 살았어 사실은 막 남자아기들한테 엄청 미움을 쓰고 거기다 이제 한풀이를 한 거지 그치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어 남자아기들이 이렇게 장미꽃 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막 기다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예쁘고 아플텐데 그치 고마워 나 이렇게 사랑해줘서 하지만 넌 내 짝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줬을 때인데 그때는 미친 거 아니야? 어? 넌 정신이 없니? 너네 엄마 아빠는 밥 먹고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아니 이러고 다니는 게 어땠는데? 사랑한다 하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가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어때? 죽어도 버림은 안 받고 싶어 버림 받은 게 너무 아프니까 아픔 보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사랑만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사랑 시작을 안 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첫 번째 결혼할 때 결혼식장 들어갈 때도 내가 이 남자랑 살 수 있을까? 이러고 들어갔고 신부 화장할 때도 남의 얼굴 보는 것 같았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차가울까? 왜 이렇게 심장이 차가운 여자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사랑이 없을까? 근데 내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너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누가 묻는다면 내가 진짜 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내 사랑을 인정을 못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랑을 인정 안 하려고 했는지를 알았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 진짜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제가 당당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 수장으로 활동하고 하니까 헤라 엄마는 안 아플 거야 물론 지금 우리 아기들은 알지 하지만 일반 아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늘 아플 수밖에 없어 아픔이 사랑이에요 왜? 저 아기가 힘들고 이런 걸 보면 그게 아프지 내가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사랑을 모르니까 아픈 걸 몰라 왜 그래?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지금부터 오늘은 사랑이 뭔지 얘기하려고요 사랑이 여러분은 돈 주고 내 마음으로 머리로 아 얘를 이렇게 훌륭해진다고 생각한 대로 고집을 해서 관철시키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랑이 미움이에요 고집은 다 미움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 아니 아프지 아픈데 아프지 않아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미명아에 여러분 독재하고 있고 사랑이란 미명아에 미움 쓰고 있어 그게 예고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랑 못 받은 그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하나도 안 보니까 그 마음을 그게 너무 아파서 사랑에 못 빠지는 거야 여기 처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나한테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자격이 없고 싫어 싫어 아예 부르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수능시험 공부하는 학원 원장처럼 나는 뭐를 딱 입으로 가르치고 그 학위는 이렇게 그냥 듣고 그래서 딱 고개 그물거서 그게 뭐예요? 마음을 열기 싫었어 마음 다치는 게 아파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 왜? 제가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떠나보냈거든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 같이 살던 친할머니 죽었고요 대장암으로 죽었지 좀 지나서 막내 이모가 미쳐서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 이모가 이혼하고 미쳐서 나갔기까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걸 많이 봤고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그 이모가 아니다 고모지 고모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걸 한 번 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고모가 또 그 위에 고모가 위암으로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내가 봤다니까 어릴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가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죽는 걸 보고 근데 다른 분들이 죽는 걸 보는 건 그렇게 덜 아팠는데 엄마 아빠 죽는 걸 보는 건 너무 뼈 아파서 그 아픔을 안 느껴줬어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문을 닫았던 것 같아 저희 엄마 죽고 나서는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돋닦는 게 이렇게 사랑을 아는 거였으면 내가 안 닦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픔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깨달아서 득도하면 편안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깨달음이란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데서 다 벗어난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아프지 않고 그냥 나는 머리로 확철되오 해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산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성공하고 멋지게 살아야지 이러고 왔어 이 애고가 뭣도 모르고 근데 막 이게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안 열릴 수가 있나 나한테 와서 속 얘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이게 처음에는 상담이 상담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저도 잘 못 느끼니까 같이 울다 끝나고 울고 나서 둘이 왜 울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자랑 저랑 이게 뭐 저도 아픔이 크니까 그러면서 열리고 제가 저한테 온 아기들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늘 살면서 제 마음에 엄마 아빠가 없었던 거야 저희 엄마 아빠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른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엄마 아빠를 보면 약자로 보여 돈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수치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아기 눈에 비치니까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은 거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애어른이 돼서 우리 엄마를 내가 보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를 돈도 많이 벌어주고 지켜야 된다는 게 컸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의지하고 나는 엄마를 이렇게 항상 엄마보다 어른으로 그게 아기한테는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몰랐어 마음 놓고 엄마 아빠를 딱 의지하고 그냥 나를 다 아 내 아픔을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겠지 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 그런 걸 알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가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늙고 초라하고 못생겼을 때 혼자 엄청 많이 울었어요 키가 제일 작고 우리 엄마가 키가 143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조그맣고 이렇게 말랐어요 거기다가 5천 원짜리 파마하고 몸빼바지 입고 왔는데 제가 우리 반 반장이었거든 우리 반 부반장 엄마는 키도 크고 아주 날씬한데 막 이렇게 스카프 매고 정형외과 의사 부인이 선글라스 끼고 그 당시에 선글라스 누가 껴 멋쟁이가 왔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 너무 약자란 걸 그냥 뼈저리게 느꼈어 우리 아빠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 반 부반장 아빠는 자가용 그것도 기사 딸린 자가용에 이렇게 문 열어주니까 내리셔 그거 보고 나는 그때는 왜 눈물이 났는지 몰랐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 거지 약자인 우리 아빠가 사회적 약자로 느껴지고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어린이처부터 내가 의지할 수 없었어 마음으로 그게 뼈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 제 20대 때 되게 반이 방황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굉장히 순종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되게 컸어요 누구를 만나서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그분이 아주 태산같이 든든해서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제발 존경하면서 살고 싶어서 너무 순종하면서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었는데도 스님 강의도 들으러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내 스승을 찾으러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찾아다녀도 그런 분은 없구나 내려놓고 포기를 했지 포기를 하다가 여기 와서 스승이란 분을 만나서 처음에 내 꿈이 실현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역시 나의 업장이 너무 두터웠던 까닭인지 그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아기들 스승이자 마음의 엄마 노릇을 하면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해서 누구의 스승을 하고 엄마를 하고 아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픔을 느껴주고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 못하겠다고 너무 두렵다고 아프니까 나는 끝까지 지금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공부를 하는 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 이렇게 새색씩 걷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해안이 있어야 되거든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스승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그거에 분별에 끌려서 스승을 분별해서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워 그치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길이 아닌 곳은 안 가고 안 가지만 간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엄청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머리로도 알지만 몸도 알아야 되고 몸으로 아는 걸 머리로 알아차려야 이놈이 죽는 거고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살아남는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살아남는 아기들이 지금 내 옆에 있어 몇백 명이 대단한 아기들이야 살아남아서 이 길을 계속 오는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접고도 본래가 이제 시련의 끝이 거의 마무리 져가요 짐승성의 수치가 분리가 되면 깨달을 자격인 거야 짐승성의 수치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아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애고가 못 죽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짐승성의 수치가 분리되면 그때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진짜 신성의 자식인 인간이 되고 그때부터 신성의 자식은 크면 신성이 되는 거지 짐승의 자식은 앞만 돋닫고 커봐야 짐승이지 어른 짐승이 돼서 날뛰는 거지 마구니가 돼서 그게 이제 목전이에요 근데 이제까지가 안노노곱된 애기들은 누군가 보니까 그게 한 자락씩 있더라고 그 순수성 누군가를 진짜 좋아 이러고 따라가는 기감이 어떻고 머리로 많이 알고 수행법이 이렇고 필요 없어 그걸 아는 아기는 딱 한 가지가 있어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요 인연의 소중함 함부로 버리지 않지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제일 안 되고 제일 못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깨닫지 못할 아기를 누구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전 주저하지 않고 인연을 함부로 하는 아기라고 할 게 있어요 제가 어느 티토크에서도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제 인생이 가장 뼈아픈 이후에 이걸 하고 나서 인연을 쉽게 버리는 제가 그 버릇이 있었어요 조금만 저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전련 저 사람이 두렵게 느껴지면 안 봐 쉽게 버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너무 뼈 아파서 그랬지 엄청 또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순수한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가 여기 와서 그 아기를 완전 버리고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저를 따르는 제자 아가들을 만나고 제 그 순수한 아기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직계 제 제자들이 마스터 아기들인데 그 마스터 아기들을 상대로 처음에 강의도 하고 이제 같이 여기서 24시간 지내잖아 그 아기들도 여기서 살고 늘 같이 지내는데 그 아기들을 통해서 내가 내 그 속에 순수한 아기가 깨어났던 것 같아 늘 잘 버리고 내 마음을 절대 안 열고 그러던 엄청 아파서 그랜 거지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도 우리 아기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토끼같이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 엄마 열심히 할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귀여워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어떤 어느 날은 내가 우리 직계 제자들한테 왜 좋아? 혜라님 왜 좋아? 그때는 엄마라고 안 하고 혜라님이라고 그랬거든 혜라님 왜 좋아? 그냥 해요 혜라님 멋있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무언가 내가 마음속에서 내 속에 그 아기들과 똑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냥 좋아하는 그냥 좋아할 줄 아는 아기 열려버린 거죠 그때 진짜 사랑을 하게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사랑하니까 아프더라고 날 버리고 가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아프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밤에 이불 쓰고 혼자 울면서 내가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 제자들이니까 제자가 누구가 날 버리고 가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서 도저히 이 마음을 표현해야지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아기가 간다고 하는데 내가 딱 붙들고서 걔를 붙들고 너무 아프다고 내가 막 울었다 계속 둘이 끌어안고 이제 울었어 그렇게 내 마음을 딱 표현하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 그전에는 내 아픔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아픔은 사랑하니까 아픈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제 제법 도인이 되고 내가 자신 있게 이제 스승 역할도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도인이 된 건 사랑 때문에 온 거야 사랑 때문에 내가 에헴하고 경전이나 처읽고 잘난 척하고 내 마음 표현 안 하고 그랬으면 진작에 내가 여러분을 떠났을 거야 진짜로 우리 직계 제자들 그 아기들 때문에 막 힘든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한테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진짜 많지 그럴 때마다 정말 버리고 싶잖아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게 사랑이고 그 아픔을 보도록 보고 허용하게 만든 게 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여정에서 이 수행을 얘기하면 사랑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멋지고 행복하고 좋고 위대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뼈 아프고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그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주는 거 그 사람이 믿고 힘들고 그 사람이 이런데도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을 그 아픔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내 눈에 다 예쁜 짓만 하겠어 그치? 여러분이 살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 진짜 여러분 냉정한 거 알아야 돼 지들이 좋을 때는 나한테 와갖고 막 눈이 번들고 해라 언니 해라 언니 밥 먹을 때도 그래 내 고개를 돌려 사랑해요 해라 언니 무서워 그랬다가 자기들이 집착살기 내려가고 두려움 올라오고 냉살기 올라오잖아 버리는 애고 올라오잖아 내가 널 언제 봤니 완전히 야물채게 버리고 아주 미움이 있는 대로 쓰고 이러잖아 그치? 애국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런 모든 거를 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야 묵묵히 참고 기다려줄 때 그게 사랑인 거지 그 사랑을 배우는 기간이 16년 걸린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참 성질이 급한 스승이었어 못 기다려줘 너 그거 빨리 버려 근데 지금은 엄청 인내심이 아마 세계에서 내가 제일 강할걸 기다려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줘 그럼 언젠가 돌아와 10년이 지나서 돌아온 제자 기다려줄 줄 알게 됐지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준 게 우리 아가들이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들이 날 사랑해 주어서가 아니고 물론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나도 열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누구를 버리고 미워하면서 이유를 꼭 대겠지 그 사람은 이래서 너는 이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는 거야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 아프지 미워하지만 절대로 진심으로 매몰차게 버리지 않아요 아픔을 내가 인정하고 끌어안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아닌 미움을 다 알아차리고 버리기까지가 득도의 기간인 거예요 온갖 미움이 다 올라와요 여기서 첫째로 올라오는 거 부정성 분별의 가장 미움 같은 미움 같지 않은 미움이야 똑똑하다로 올라와 딱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음 나는 S대 나왔는데 너는 고등학교 나왔어? 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깔보는 마음이 올라와 미움이죠 남을 분별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장미를 보면서 음 너는 품종이 낫구나 너는 그러니까 이러지 않죠 그냥 아우 이뻐라 어머 너는 벌레 먹어서 아프겠다 이렇게 보잖아 그렇게 존재로 봐주지 않고 등급을 매려 한우도 아닌데 인간을 등급 매기면서 보는 수치애고죠 수치애고가 분별해요 어 너는 가난뱅이구나 어 너는 부잔데 너는 사기꾼이구나 남의 돈 뺏어서 부자 됐어 이렇게 수치 주면서 남을 분별하고 그게 남의 머리 위에 딱 올라가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자 미움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많이 그렇죠 엄마, 아빠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 우리 엄마, 아빠를 놓고 그 교만한 애고가 저는 그거 깰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의 교만한 애고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빠 면전에다가 그 짓을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아빠는 왜 공부 열심히 안 했어? 내 친구 아빠는 한 명은 치과의사 한 명은 정의의과 의사야 그래서 걔들은 과외도 해주고 동화정과, 표준정과 다 사줘 근데 아빠는 겨우 미술선생님에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나 과외도 못해주고 정가도 안 사줘? 막 분별하면서 수치인지도 몰랐지 어린 애가 그러면 저희 아빠가 저 혼내줬어야 되거든 근데 저희 아빠가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듣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잔발이 입고 나가버려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이러거든 아빠 때문에 내가 반장을 하는데 면목이 없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막 이렇게 얼마나 아팠을까 저의 교만이죠 왜? 그렇게 무능한 아빠라고 나는 수치주지만 그분이 날 낳았고 그분이 없었으면 내 몸뚱아리가 없었고 그분이 날 키워서 그분의 그 코 묻은 돈을 내가 수치주는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고 어렸을 때 그 나를 키웠고 그 돈으로 내가 성장해서 그런데 나를 수치주고 있어 그분의 수치가 아파야 되고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했어야 내가 인간이 된 건데 이 짐승의 수치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음껏 말아와서 정말 엄청 울고 많이 되게 참회를 많이 한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5천 원짜리 몸빼바지 입고 왜 그렇게 날 수치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도 젊을 때는 예쁘고 고운 옷 입고 때깔 있게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우리를 낳고 딸샌 낳고 이제 다 늙어 빠져서 이제는 얼굴에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빨아서 쭈글쭈글한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인간이 안 된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그 엄마의 뼈와 살과 피를 내가 먹고 태어나서 그 품에서 자라서 그분의 노고를 힘입어서 내가 자랐는데 그거를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너무나 당연해 받는 게 받는 게 당연한 애고가 그래서 또 짐승의 수치예요 여러분의 미움 약자의 미움이 짐승성이에요 그게 그 미움이 짐승의 수치야 그래서 그런 부정성 모든 걸 그 부정성에 이렇게 때 여러분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해봐 상대로 수치 줄 때 여러분 그거 미워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미운 놈이 하는 짓이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정말 다르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 아래 부하직원이 왔는데 자기보다 대학을 더 좋은 데에 나왔대 자기는 지방대에 나왔는데 스카이 대에 나와서 자기 너무 두려움 올라온다고 그 사람한테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미팅을 하거나 회의할 때 먼저 존경을 해주라고 나보다 훌륭한 분이 와서 내 아랫사람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 너무 영광이라고 나는 이렇게 지방대 밖에 못 나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스카이 대에 나오신 분과 일하게 돼서 영광이라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정말 막 어떻게 일그러지면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왜 못하냐 그 사람이 날 만만히 보고 무시할 것 같아 가지나 날 무시할 거라고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움이야 그렇게 왜 미움이냐 내 아픔 보기 싫어하면 무조건 미움인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올라올까요 여러분 아픔이 팍 올라와 지방대에 나온 내 아픔 열등이 지방대에 나온 나를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아프다고 버리지 않았으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당당하며 내가 지방대에 나온 게 당당하며 열등이도 안 느끼고 아픔도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아픔 안 보려고 그러는 거다 아픔을 팍 느끼고 그냥 꺾어서 죽어버려라 애고는 그럴 때 죽어 자기 열등이 아픔 인정할 때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돌을 오래 닦으셨더라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막 여기 단체 저기 단체 해보겠다고 그래서 진짜는 실생활에서 하는 거다 죽어버려야 된다 벌써 위에 올라가 올라 하면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경전도 많이 읽으신 분이야 해보겠대 근데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마시라 어떻게 변하는지 말아 애고의 미움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못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가서 했어요 너무 잘한대요 오히려 굽히고 더 막 인정받으려고 칭찬해 주니까 칭찬한 거잖아 나보다 훌륭하다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부하직원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무 인정받았으니까 어느 날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리들이 정말 그 얘기해 줄 때 너무 고마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S대 최고 높은 학과를 왔대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는 사실은 스카이데이지만 제일 학력이 안 좋대 그래서 맨날 아버지가 자기 보고 이랬대 머리가 안 좋다고 형 발딱 금지도 못 따라 맨날 이랬대 이런 말만 듣다가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부장님 하는 얘기를 하면 나는 뭐든지 다 듣겠다고 이렇게 너무 상대의 마음이 너무 인정받고 싶었던 근데 인정 못 받은 아픔을 이해해 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할 것 같아요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아픔과 열등이를 고백하고 얘기할 때 나를 한 번도 무시한 제자가 없어 다 안아주고 다 나를 오히려 더 사랑해 주고 그랬지 근데 모든 애고들은 착각을 해 자기 아픔만 몰려 그거 버리면서 위에 있으려고 누가 위에다 두나 마음은 평등한 것인데 여러분도 모르게 위로가 있어 교만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벌써 그 사람을 딱 분별할 때 어떤 단체를 분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미움이고 짐승성 수치고 그거 애고예요 그거 죽어야 되지 그렇게 미움 써 또 하나는 뺏는 미움 쓰죠 뺏는 미움 뭐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뺏는 미움이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집착 살기로 그 뺏는 에너지로 가서 자기만 보라고 그러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 봐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장난감 가고 귀엽게 놀고 있는 애가 이뻐 아니면 계속 엄마 여기 치마 짜라고 이런 애가 이뻐 혼자 노는 애가 귀엽죠 그쵸 가서 어허 하는 애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수치 주는 아기야 그걸 인정한 아기는 혼자서 재밌게 잘 놀아요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어 난 이미 사랑받고 있네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네 딸이네 이렇게 알게 되고 혼자 아무 일 없이 놀아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두려움이 떠 그 다음에 바로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떤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뭔가 집착해야 된다고 느껴져 난 사랑 못 받고 있으니까 집착해야지 이 마음을 인정 안 해줬으니까 자기가 인정 안 한 줄 모르고 가서 이제 붙들고 매달리는 거야 부인이 노다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기야 뭐 해? 지금? 어디야? 누구 만나? 의심하고 빨리 집에 오라고 계속 집착하는 거는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가 올라왔는데 이게 자기 마음이잖아 내가 인정해주면 어 나 사랑받는 여자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내려가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줘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볼 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볼 때 두려워요 누가 알까봐 두렵잖아 아니야? 맞잖아요 남자분들 이쁜 여자 내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그치? 그 여자한테 가서 나 당신하고 연애 좀 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말 용감히 해야 돼요 두려워 내 속을 알까봐 그래서 남자아기들 뿐이 아니지 여자아기들이 여자아기들도 그렇고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들길까봐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인 척하잖아 아니인 척하잖아 여러분 듣길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야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야 좋아하는 사람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자기들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 보는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막 수치줘 두려우니까 빨리 꺼져버려 너 왜 수치가 올라오면서 이거 알까봐 거부감 올라오고 그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이 마음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수치 인정하고 느끼고 나면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이 돼 인정이 되면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니까 편안해져 편안해지니까 혼자 놀아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두려워하는 그 짐승성의 수치 약자 마음이 뜨지 어떤 마음이 그 약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하게 되고 그럼 두려워 이 마음 인정 못 받을까봐 남한테 가서 인정해달라고 계속 다리 붙들고 하고 스토커를 하고 의붙증 운척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미운 짓이야 그 집착이 미운 짓이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짓을 해? 누가 사랑받는 거 보면 미워해 왜? 나 못 받았다고 느끼는 애고가 있거든 그게 미움이 또 그게 짐승성의 수치야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간질해 남한테 가서 미운 소리하고 사랑 못 받게 하고 본능적으로 해버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그리고 난 안 했다고 그거 수치스럽다고 인정을 또 안 해줘 그래서 하던지 계속해 그 수치를 딱 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뼈아프죠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볼 때 죽고 싶죠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 내가 이렇게 짐승 갖고 수치 떠는 배음망덕한 인간이라는 걸 딱 보려고 할 때 그게 나라고 인정을 하려고 할 때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 나는 고매한 인격과 나는 잘나고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런 사람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미움이고 내가 이렇게 짐승 같고 내가 이렇게 배음망덕하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약자라는 걸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렵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렵고 아프고 싫어요 근데 그때 딱 받아들일 때 용기야 그게 용기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미움 모든 미움을 질을 하는 건 다 짐승성이야 이유를 대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건 짐승성이야 누군가를 미친듯이 사랑하면 이 길이 아파도 두려워도 수치당해도 넘어가 그래서 혜리 엄마가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귀요미 하잖아 안 느껴져 봐봐 이렇게 꼬깔을 입고 날마다 인스타에서 이렇게 기막이 하고 안녕 사랑해 이런 말을 엄청 사랑하면 혼내줘도 아픔 들어갈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실은 직계 제자들은 그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 10년 이상을 저랑 같이 한솥밥을 먹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하니까 완전한 믿음이 있고 같이 동고동각 하니까 그게 더 쉬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견성여원 아기들도 사실은 그게 될 거야 왜냐면 혜리 엄마가 뭐 하는지 우리 아기들도 맨날 인스타 보면 나오고 그렇지? 늘 한결같이 여기 있고 하는 건 뻔한 거 아니야? 내 마음 보고 아픔 느끼고 세션하고 그거잖아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미움 부정성 뺏긴 마음 살기 그것만 알아차리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가다 보면 죽어 그 사랑 속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한 길 안 떨어지러 가는 길이 뭐야 미움을 딸려갈대 미움이 그냥 확 그래서 미움 몰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미움 올라가서 딸려가면서 뭐라고 내가 미움 올라와서 이래요 이러지 않잖아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네가 틀렸어 혜리 엄마 그거 잘못하고 있어 틀렸어 이렇게 지적질하고 분별을 일으키면서 그걸 몰라 손가락을 나를 딱 가르쳐야 되는데 손가락을 나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혜리 엄마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혜리 엄마는 인간이 가르치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영채님이 왔고 2년 전에 그분이 나를 다 인도하고 있고 내가 이미 그분 외에는 누구도 성기지 않겠다고 그분에게 목숨도 바치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마 나는 그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어 이미 마지막 꼭지 하나 남았어 이렇게 달랑달랑 아프면 하나가 그거 딱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일으키고 나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잣대를 자기한테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도 엄마 아빠 노릇 처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자식들이 막 대들 때 지난번에 응답하라 무슨 뭐 거의 드라마에 딸내미가 아빠한테 막 대드니까 그 아버지 되게 현명하더라고요 딸을 보면서 암흑애야 아빠가 처음이야 아빠 노릇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길을 걸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영채님이 완벽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 가는 대로 가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는데 옛날에는 되게 두려웠어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인데 내가 이거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실수하면 우리 아기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도 이제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아픔의 길이었죠 너무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깨달음과 많이 달라서 당황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내 사랑이 커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커지고 미움이 죽고 공부가 됐냐는 세상이 바로 반응해요 여러분이 막 뭘 많이 알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이게 공부가 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많이 올라오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 이상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갈구가 별로 올라오지 않고 그럼 여러분 공부되고 있는 거야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사랑받고 싶은 그 애구가 죽어가니까 그 마음이 많이 많이 줄어들고 편안하고 미움받아서 별로 털 아프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이게 도가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